올해 수능에서 경기 용인 외대부고 출신 재수생 유리아 씨가 유일한 만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 유리아 씨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만점 비결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꼼꼼한 문제 읽기를 꼽았고 기출 문제를 많이 푼 건 역시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. 유 씨는 재수 기간 수능에 최대한 생활 패턴을 맞추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번 수능에서 대구 경신고 졸업생 이동건 씨는 표준 점수 449점으로 원점수 만점을 받은 유리아 씨를 제치고 표준 점수 전국 수석을 차지했습니다. 앞서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에 합격했던 이 씨는 재수 기간 수능 특강 위주로 개념을 익혔고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를 많이 푼 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.